안녕하세요. 주요 복지 소식을 전하는 위시뉴스입니다. 이번 7월의 복지 소식에 대해 전달 드리겠습니다. 중장년 및 청년 대상 돌봄 서비스 지난 5일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과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2개 시도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지역별 별도 자료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월 12시간에서 72시간까지 제가 돌봄 및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며 각 지역별 상황에 따라 자체 기획 특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저임금 9860원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 월급 206만 74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경영계는 9740원을 노동계는 11140원을 제시하였고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 치열한 논의 끝에 올해 9620원보다 2.5% 인상된 9860원이 결정되었습니다. 고립운둔 청년 전국 단위 실태조사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가 고립운둔 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고립운둔 청년 대상 첫 조사이며 5천여 명을 목표로 온라인 설문조사 및 신측면접 조사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사를 반영하여 내년부터 탈 고립운둔 맞춤형 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고립운둔 청년에 대한 심각성이 제기되었던 만큼 이번 조사가 사각지대에 놓였던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에 좋은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18일 아동복지법, 의료기기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중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에서는 영유아의 정의를 6세에서 7세로 바꾸고 조순가정 영유아의 어린이집 무선 이용권과 어린이집 cctv 훼손 시 처벌 규정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출생 미등록 아동 미등록 신생아 2천여 명 중 249명이 숨진 것으로 드러나며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의 살해 유기 범죄를 막기 위해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각각 출생 미등록 가동을 발견하는 체계를 갖추고 의료기관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풍보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기 임산부의 익명출산을 보호하는 보호출산제 입법화도 지원합니다. 여기까지 위시뉴스였습니다. 그럼 8월의 복지뉴스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캐스터